좋은 상품 소개해드립니다. 사냥류 단백질 서울대학교 김형국 박사가 개발했는데요. 하루 두 스푼이면 충분하답니다. 퍼센트 네덜란드 최고급이고요. 미국 초유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고요. 초저분자 PC 콜라겐 포스트 바이오틱스 유산균 BCAA 아미노산 네 종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이봉규TV에서 50% 파격화립니다. 이렇게 싼 거는 없어요.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애국기업이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윤 소장인데요. 플리티커 연구소도 있지만 김영윤TV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니까요. 김영윤TV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이준석 스나이퍼신데 이준석 징계 해제 하겠다는 인용안 위원장의 그 발언에 이놈이 뭐 지가 난리치네 또 신났죠. 꿀값을 떨고 제가 볼 때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잊혀졌었잖아요. 메이저가 이준석을 다루지를 않았어요. 기껏해봤자 인터넷 포털에서 조금 움직였는데 이제 다시 관종 관종 짓하기엔 딱 좋게 자기 이름이 메인으로 올라오니까 이때다 싶어서 조금 더 강한 수위로 가는 것도 있고 나머지 두 번째는 징계 해제를 해준다는데도 반짝 엎드려야 되는 게 기본 상식인데 안 하는 이유는 뭔가 다른 꼼수가 있다. 보니까 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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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서 정의당까지 만났더라. 정의당까지. 그러면 우리가 그냥 기본적인 생각에 정의당까지 만날 정도면 처음에 민주당 안 만났겠냐. 그래요. 당연하지. 걔 나와바리는 좌파들의 응원을 받는 그리고 역선택으로 자기가 당대표됐고 지금도 윤석열 까면 그쪽에서 좋아하고 이런 거를 자기의 존재의 이유와 자기의 나와바리를 알아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그러다가는 조금 있으면 북한 가려고 중국 갔다가 북한 가겠죠. 중국 갔다가 북한 그쪽이 나와바리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한번 보니까 너무 웃긴 게 이준석의 신당이 생기면 차려지면 그럴 리도 없겠지만 신당을 차리면 국힘 보다 민주당에서 더 지지가 빠진다. 민주당에서 긴장하죠. 저쪽 안에서 이거는 국힘에서는 빠져봤자 한 3% 원래 자기 민주당 완전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긴장하더라고요. 그 내부 안에서도 이준석은 거기 붙어있어요. 이준석은 국힘당에 붙어서 분탕질해야지 진애들이 좋은 거 그래서 응원한 거거든요. 역선탱을. 그런데 이거 신당 창당하면 우리 망했다. 맞아요. 이렇게 나와요. 우리 표 뺏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다가 정의당하고 녹색당이라 제3지대 당들과 합작을 했을 시에 민주당에 실망한 좌파 그다음에 중도들 그걸로 간다. 많이 빠지면 10%까지 빠질 수도 있어요. 초긴장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준석을 좋은 거 지금 던지셨는데 이준석이 살 길은 좌파를 흔들어서 거기서 뭔가 자기가 리더십을 확보해야 돼. 우파에서는 안 돼. 정체성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야 돼요. 이재명 가지고 되게 되냐. 죄송합니다만 저는 원래 좌파인데 내가 우파 흉내 그동안 냈는데 왜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태경이 같은 놈들 전향했잖아요. 맞아요. 주사파. 반대로 얘는 그쪽으로 전향을 하는 거야. 저는 원래 좌파였습니다. 내가 뭐 어쩔 수 없이 아버지 친구 유승민 따라 뭐 쏟아서 갔는데 나는 원래 좌파다 그러고서 민주당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 대신 거기서 범죄인과 싸우겠습니다 하고 오히려 이제 윤석열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재명을 공격하는 거야. 거기 들어가서. 괜찮네요. 그게 이준석 살 길이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역선택을 해서 응원해 주지. 이준석을 응원해 주는 거야. 잘한다. 잘한다. 언제 응원해 주느냐. 표 찍을 때는 안 찍어주고. 당대표 선거? 여론조사. 당대표 선거 할 때. 끌어내릴 때. 끌어내리고 이럴 때 이준석 이준석 이렇게 막 그게 살 길인데 내가 좋은 코치 해준다 내가. 그러니까 거기에 비명계까지 흡수하면 참 커져. 그러면 전국 인지도도 높아지고 새롭게 좌파의 리더로. 거기서 네가 정치해. 그럼 거기서 네가 원하는 데 광주 같은 데서 순천 이런 데서. 국회의원 되고. 그러니까요. 그럼 너 대권 주자도 될 수 있어. 거기서 민주당 후보로. 우파에서는 절대 안 돼. 계속 붐업해 주셔야 되겠네. 그러니까요. 괜찮은 방법이네요. 커밍과학하고. 그러니까요. 순천에 천아람도 거기서 이제 깃발 꽂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저는 괜찮다. 아이고 그렇죠. 그렇게 가야 돼. 이게 재명이. 준석이. 준석이가 살 길이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좌파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파 독재가 하면 안 돼요. 좌파가 있어야 되는데 아주 덜 범죄자. 이재명 같은. 새빨간 것들 말고. 새빨간 것들 말고. 준석이 정도의 좌파. 중좌파. 준석이 정도의 양아치. 이 정도로 해가지고서는 하나 정당 꾸려나가고 민주당이. 그러면 호남도 좀 정신 차릴 거예요. 왜냐하면 준석이. 야 이게 돼. 이러면 우파다 한번 찍어줬다가 이렇게 되는데. 이재명 문재인 송영길 이해찬. 이런 식의 양아치들로는 답이 없으니까. 맞아요. 그걸 정리하는 이준석과 유승민. 이런 걸로 가는 거야. 민주당으로 다. 박사님. 괜찮죠? 박수가. 박수가. 그렇죠. 그럼 나라를 위해선 얼마나 좋아. 그러면. 그러면 지금 사실 진짜 전라도도 그렇게 깨지지 않는다. 콘크리트 지지층이니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것도 희석이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면 나라 자체가 이제 선진화된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준석이가 당의 어떤 리더로 해서 윤석열 대통령 까고. 우리 까고 그래. 괜찮네. 우리가 이재명하고 상대하듯이 준석이가 파트너 유승민 천하람. 다 데리고 가. 허헌아 다 데려가서 거기하고 우리하고 상대하는 거야. 왜 여기서 분탕질을 치느냐 이거야. 거기 가라 이거야. 조금만 더 저기 가서 경제도 하버드에서 그래도 큰 물에서 놀았으니까 이 정치에 대해서 조금 더 넓은 시각으로 판단을 빨리 해보길 바란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리고 하나 더 붙여요. 민주당에 완전 새빨간 놈들 있잖아요. 종북들. 그거는 또 군소정당 정의당으로 또 가는 거야. 정의당으로. 그거 아주 완전 빨간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당제로 그러니까 새빨간 양아치들 당. 그다음에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그다음에 민주당의 지금 상식적인 그려마 상식적인 사람. 이상민 의원. 조응천. 이런 거 다 준석이랑 다 버무려서 칭찬을 하니까 서로. 그렇게 해서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지금의 이제 어정쩡한 국힘당. 그다음에 완전히 오른쪽에. 그러니까 정강훈 목사를 의심하는 자유총일당을 의심하는 완전히. 다당이 되는구나. 보수 우파. 그래서 네 개. 그러니까 완전히 빨강이 좌파. 그다음에 이 배신자 집단 우파 배신자와 민주당의 그냥 상식적인 좌파들이 모인 민주당. 그다음에 어정쩡한 공화당 비슷한 국힘당. 그다음에 공화당식의 완전히 우파 당. 그래서 네 당 체제로 가면 좋다 이거지. 약간 트럼프 느낌 나는 그쪽 하나. 그다음에 약간 핑크핑크한 국민의힘. 약간 보라보라한 민주당 만들고. 그래서 네 당 체제. 그래서 때로는 좌파들끼리 연합해서 뭐 하든 우파들끼리 단일화를 하든 연합하든 국회에서도 정책 가지고 뭐 하든. 네 당 체제. 색깔은 각자 분명하자 이거지. 왜 여기서 배신자들이 색깔도 이상한 애들이. 빨강을 지치고. 저쪽에서도 웬 종북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저쪽에 민주당에. 그렇죠 상식적인. 왜 내가 종북이냐고 막 난리치는 놈들이 있어. 그럼 그건 민주당으로 하자니까. 이준석하고 합당해서. 그런데 빨갱이들은 내가 빨갱이요 하고 솔직하게 해 왜. 그러니까요. 인정해 줄게 그래 빨갱이라고. 그쪽에 이제 갈 사람들 몇 명 제가 리스트 잡아왔는데. 뽑아와서.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건데. 그렇게 해. 그런데 지금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선진 정치를 가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이 방송 보고 빨리 본인의 자리 어딘지 찾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보고. 그 정의당 얘기는 또 뭐예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화면에 보면 정의당이 이준석 신당 등 연합 가능성을 열었다. 여기서 류장. 류호정이고 92년생 류호정 의원이고 장혜영 의원이에요. 작심고원이 통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두 사람이 주로 TV에 나와서 패널로 젊은 정치인들에서 몇 번 만나서. 커뮤니티가 있겠죠 이준석이랑. 그래서 제3지대와 대화와 영역을 넓히자 이래서. 그런데 선생님 그림이 안 나오지 않아요. 정의당과 이준석과의 합작. 그래도 난 그림이 나오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냥 그렇게. 커밍아웃해서 그렇게 살 길이 되니까. 그런데 저는 그래도 제 주변에 교수님 중에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교수님인데 그 집 자체가 되게 며느리는 국힘이고 아들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아빠는 정의당을 지지를 하시는 세트가 있는데 그래도 20년 역사가 있는 정의당이거든요. 20년 역사가 있고 이 정의당이 여러분들 좀 들으면 긴가민. 사회민주주의를 정치이념으로 갖고 있는 당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준석하고 콜라보가 과연 되나. 아니 이게 우파에서도 우리가 진정성 있게 전향한 사람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위원장 같은 분은 완전히 사회주의 운동권도 아주 핵심 주동자였죠. 그런데 전향하고 지금 강력한 우파가 되셨잖아요. 이건 진정성 있는 사람. 그런 이유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 위해서 전향 비슷하게 한 사람도 있어요. 하태경. 이런 부류들은 그런 건 마찬가지로 준석이는 살기 위해서 저쪽으로 정의당이라든가 민주당이라든가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까지 포용할 수 있는 전향을 하면 전제조건은 그거예요. 준석이가 살 길은 전향을 하라. 전향을 하라. 양심 고백을 하라. 내가 원래는 내가 피가 뻘건데 내가 저쪽 파란 데 가서 하려니 맞지가 않아서 내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싸웠다. 내가 여기서 진짜 내 피 색깔이 맞는 데서 윤석열과 싸우겠다. 제대로 그렇다. 가면 정의당에서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준석이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금배치를 달겠다. 국회에 입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랬어요? 물구나무 서서 달겠다고. 그러니까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금배치. 왜냐하면 금배치 달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지 맘대로 물구나무 서면 다나. 지 맘대로 무슨 짓을 하면 되나. 이것들이 있죠. 이재명도 그렇고. 무슨 짓을 해도 감빵 안 가려고 지금 저 단식도 하고 방탄을 6개, 7개 입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준석이도 뭐. 아니 건방지게 무슨 짓을 해도. 아니 국민이 뽑아줘야지 국회의원이 되는 거지. 무슨 짓이라는 거야. 부정선거에서 너 당선되겠다는 거냐? 부정선거 없다고 해놓고. 이거 웃기는 놈이네. 이준석이 선거에는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네요. 노원병에서도. 마이너스 3점이 있네요. 신인한테 27% 득표 받고 박살이 나고. 사실상 보면요. 이게 매번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하는 자리가 아니야. 노원병이. 노원병이. 홍정욱이 또 이겼었는데. 그럼요. 정당이 계속 바뀐다고 해서 이 노원병의 특징이 뭐냐면 인물론. 인물론에 힘이 실린다는 평이니까. 그렇죠. 좋은 인물이 나오면 그 지역 분들이 굉장히 선진화된 분들이라서 지역의 인물이 괜찮은 사람이 나오면 우리 지역을 발전시키겠다 싶으면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정치신인인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신인과 붙었을 때 이준석이 그래도 박근혜, 키즈니, 머니, 완전 전략공천 봐서 이름을 하버드. 그때 당시 하버드 천재로 나왔잖아요. 방송에서 빵빵 때렸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신인이랑 붙어서 27% 득표였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노원병에서 인물론은 인물론으로 평가되는 건 후지다. 그리고 여기서 노원병에서 마삼이에요. 마삼. 마삼. 마삼이다 보니까 선고로는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릿속으로 방법이 신당창당해서 지금 비례로 1, 2번 득표해봤자 5%, 6% 해야지 한 3석 받으니까 여자 2명 빼고 이거 한 한자리 남자 같고 유승민이랑 또 취득고 싸워야 되니까 이제 그런 거 고민을 좀 하는 거고 이제 정의당 가서는 생각에 합당하면 조금 퍼센테이지가 있으니까 여기서도 비례로 한번 자리를 잡아보겠다. 이걸로 물고나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겠다. 이야 참 지저분하다 진짜. 그러니까요. 지저분한데 그러지 말고 아싸라게 내 얘기대로 커밍아웃 해. 좌파로. 좌파로?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진짜.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도 과연 저쪽 진보의 정치 이념을 갖고 있고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정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 이준석을 안을 수 있을까? 가시도친 이준석을. 아니 우리도 하태경 같은 사람들은 안 왔잖아요. 왜냐하면 전향만 하고 고백만 하면 하태경이 제대로 고백도 안 했는데 안 왔는데. 그렇죠. 전향. 그러니까 거기서 설처되면 돼. 그런데 지금 하는 식으로 설처되면 돼요. 윤석열 대통령을 까고 그러면 쟤들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문제 난관 선거 나갈 때 선관위에 서류 제출하는 거 이것도 우리가 지켜볼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넘기 힘들 건데 일단은 저쪽으로 가는 게 답이다. 답이에요. 그게. 지를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보수 우파를 위해서도 그렇고 나라 전체를 위해서도 분탕질 여기서 치는 것보다 거기 가서 아싸라게 경기하는 게 나아.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일 먼저 본인밖에 생각을 못하니까 이제 곧 마흔이잖아요. 곧 마흔에 그래도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나라에 충성을 하고 봉사를 하는 정치계에 있으면서 이제 정치 낭인으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데 정상적으로 열심히 살아보는 게 없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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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어. 무슨 운동 선수들처럼 훈련을 열심히 해서 뭐 한 게 있어. 뭐 한 게 없이 그냥 이거 아가리 파이터로 그냥 아가리로만 어떻게 그냥 해버렸네. 게임 잘하잖아요. 게임. 게임. 게임 잘하고 잘하는 거는 그거 댓글 있잖아요. 그거 게임 저 오타쿠들은 많아요. 그렇다고 오타쿠들한테는 또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요. 나가서 뭐 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뭘 한 게 있어. 한 게 없이 그냥 아가리 파이터로 남 까는 것만 해가지고서는. 아니 지금 무슨 아니 하다못해 무슨 로스쿨을 나왔거나 아니면 뭐 의대 공부 의대를 졸업했거나 아니면 박사를 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무슨 회사를 뭐 한 10년을 다니면서 열심히 했거나 그러니까요. 아니면 오케스트라 무슨 연주를 해서 열심히 오케스트라 단원이 됐거나 뭐 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요. 노력 없이 지금까지. 장사를 했거나. 그러니까요. 한 게 하나도 없이죠. 노가다를 뭐 열심히 해요. 뭐 택시기사 자격증 뭐 따가지고서 몇 달 택시기사 했어요. 몇 달. 몇 달 한 거. 한 게 없어. 한 게. 일생을. 사이드미러도 열지도 않고. 아시죠. 운전할 때. 그러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한 게 없는데 이번 참에 그래도 뭔가는 해보겠다고 물구나무를 서서라도 국회에 입성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으면 방법을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라.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명한 방법을 선택해라. 알려줬다. 옛날에 정을 생각해서. 하도 그저 준석이 깐다고 그러면은 좀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강정 멤버들이. 아 옛적. 하미병 같은지. 아주 옛적을 생각해서. 아 형 좀. 그러지 마. 옛적을 생각해서 뭐 이런 얘기해요. 김성경도. 아니 봉규 선생님. 왜 이렇게 준석이 까느냐고. 그래. 아니 나는 이제 내가 뭐 개인적으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야. 부정선거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왜 윤석열 대통령 성공을 방해하고 이러니까 까는 거지. 내가 뭐.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요. 저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으로 나한테 잘하고는 잘못하고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그래도 명색이 평론가인데. 나라에 도움이 안 되는 놈은 까야 되는 거지. 개인적으로 친하다고 안 까고. 그럼요. 개인적으로 뭐 나쁜 놈 나쁜 짓을 나한테 했는데도 칭찬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좋은 길 얘기해줬다. Montreal. 감사합니다.